짠, 쏨대장 메리 크리스마스 네스프레소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세일해서 샀어요 집에 있는거는 에스프레소 기계인데 이거는 사무실에 갖다놓고 이거 큰거는 집에서 먹으려고 제가 꼬셔서 샀습니다 커피 캡슐 있고 짠 이거 흰색으로 샀어요 이거 흰색으로 샀어요 집에 있는거는 검정색이라서 그때도 세일해서 산거라서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흰색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흰색으로 샀습니다 캡슐 샀어요 캡슐 샀어요 캡슐 샀어요 그리고 카멜쿠키 아몬드 이것도 맛있더라구요 저는 이거 맛있어서 원래 기존에 먹던걸로 그냥 똑같이 시켰어요 이거 진저브레드가 있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진저브레드 아무래도 이거 시즌으로 나온 것 같은데 궁금해 초콜릿 버지 이거는 에스프레소 에서 없더라구요 그래서 초콜릿 버지 이거 궁금해 가지고 왠지 제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오버 시키고 케이슬리노 머핀 이것도 너무 궁금해 가지고 시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버 시키고 케이스리노 머필까지 오버 시키고 계시네요 수고하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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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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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ங 뭐야? 오케이 오픈 넘버 원 넘버 원 이게 니꺼야? 아이 니꺼데 나 이거 문자 안 박자 일자리 엎어놀다 encountered 비교 엎어놀다 엎어세라 엎어세라 엎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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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